아 저기 이봐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어서 글쩍 벌어진 다력을 받아주시라고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는 나 아 우리 아파트 금연아파트인데 아 지금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아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 뒤에 사람 앉아있는데 아 나한테만 이러는 그냥 귀 환자분 환자분 정신이 좀 들어 아 여긴 어디 길에서 개가 품고 쓰러졌지 뭐야 왜 그런 거야 아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그게 분노조절 문제로구만 분노조절 문제요? 아니 전 화를 잘 못해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는 것도 분노조절 문제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? 앞으로 통원치료하라고 행동요법을 짜줄 테니까 말이야 일단 주사부터 맞고 아 근데 누구시죠? 나 안녕 나 이라부야 내가 돌아왔어 괴짜 의사 이라부 그가 17년만에 더 이상하고 더 따뜻하게 돌아왔다 개업박두 오크나시데오의 라디오 최종